자, 그럼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긴 하는데 집중 하나도 안 되네. 답답하다. 이 얼굴 잘 나오나? 안 이상하지? 이 얼굴 잘 나오나? 이럴봐엔 내가 수업하는게 낫겠네 어휴 등록금 아깝네 진짜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? 수업 잘 듣고있나? 이쁘피 학생 이쁘피 학생 없나요? 이쁘피 학생 누가 내 캠 쳐다보고 있진 않겠지? 이쁘피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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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피 학생